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영어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건데요. 제목은 God's Amazing Promise 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을 풀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을 풀어요. 그의 그가 까먹어 있지요. 아브라함을 풀어가는거에요. 아브라함을 풀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UKIM군요. 다리곳으로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로 떠나라는지 말을 안해줬어요. 트러스트 미, 갓셋. 너의 아이돌이 같다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뭐지? 아브라함이 남편 셀라가 너무 늙어가지고 아이들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셀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너는 더 많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다 영광으로 축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어 주시옵소서. 음 음 음 음 저 별들이 음 모든 세상에 총 했거든요 맛있어요 여기요 음 음 음 음 음 음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해가지고 하느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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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물들을 먹었어요. 아브라함 built an altar to God giving thanks for all he had been promised true or false true God's Amazing Promise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재밌는 어 재밌는 안녕 안녕 안녕